천통 아저씨 춤 주세요 그럼 알겠죠? 자 두 분 말이에요 오늘 화려하게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문자가 539개 왔는데 우와 천통은 한번 남겨보자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이제 개우 600통 돌파해서 두 분 예예 제가 최선 최선을 다해서 천통이 안 넘으면 어떡할 거예요 천통이 안 넘으면은요 제가 어 뒤에서 계속 춤을 추겠습니다 통아저씨 춤이라면 추세요 그럼 천통 아저씨 천통 아저씨 춤 주세요 그럼 알겠죠? 뭐 뭐 해야 되겠네 공약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문자 수에 맞게 이 강약을 조절하겠습니다 그럼 윤수연씨 천태만상 노래 들으면서 자 공약 한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요? 지금 해야지 좋습니다 48분이에요 48분 자 무대 문자로 바로 갑니다 여러분 TV로 보세요 TV 방송으로 TV로 방송으로 네 방송으로 다음 주 어머님은 짜장면은 싫다고 하셔서 문자 천통이 넘으면 윤수연씨 공약해 주세요 다시 네 격한 안무로 격한 댄스로 한번 네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